음성벌저도 아까 했는데요. 오늘 개, 굉장히 자주 하지 않았나? 난 저번에 저게 순진하게 막 키보드 청소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그냥 억울하셨어. 도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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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세졌다. 도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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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소환수사 찍어볼까? 소환수사 찍고 혼돈의 드래곤 한번 가봐? 난 어디가도 람무새인데 그러지 마세요 천만원 감사합니다 아 몰라 아야야야 오늘만 살자 그냥 이미 난 끝났어 한번만이라도 하고싶은거 하자 20개? 20개? 이건 솔직히 못팔겠다 이거 나중에 써야되고 아 이거 나중에 써야되고 아이씨 아 다 쓸까밖에 안남았어 아 부서 야 부서어 언제 쓸까 저걸 짠 가라 혼돈의 드래곤 음... 뭐야 이거 아... 암암 면역이네 지금 이럴 게 아니었는데 고분이 주술사 있는데 한 방에 딸 피졌어 잘랐다 얘들 공파부터 가서 써야되는데 내가 혼밥에 들어갖고 무슨 짓은 한거지? 안뎁757 저 또라이 같은거 봐 유닛 말이 되네 저게? 저 미친 유닛 진짜 여기 또라이 같다 말도 안 돼 불고기 permitted 꺼cit는데 오늘 안은 춤 종료나 또 넘어즈뛰 물고기 영어 3마리는 물론 미국같이 물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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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짓지 아 아 또 좋았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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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Lob ِ이자. 아 힛킷 영원히 말을 안 할 수 없지 이제.. 작업을 시작해볼까? 아 왜 저걸 때려! 아 무표소점까지 버려야돼? 좀 기다려줄게 에헤이 약간 힘들겠는데 이거 목표수증까지 걸어야 돼가지고 이거 안 때려준다 에헤이 반응이라도 써서 와아 진짜 말 죽었네 오오 빅 경험치 와 맵이 이렇게 넓어 레허? 여긴 무한상이야 도마뱀이네 여긴 도마뱀이네 도마뱀들 여기 나오는 폐왕 도마뱀 악마의 포탈 악마의 포탈 whales 카니 고마의 포탈 앱 고마의 폰 여전히 가로! 저거는 아니 모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게임이 세트가 모으기 너무 힘들어 지력 많아 플러스 5 방어력 25% 독점 스킨의 세트 스킨 Wenn 여기 날먹이나 하자 맞네 날먹할꺼 에메랄드 그린드래곤 알 거래하고싶어요 말린 버섯으로 가득채운 바구니 오크들 오크들을 위한거네 이런 25,000원까지 사서 구내를 해야될까 아 돈 시신만 모였네 어느새 이거 혼돈의 드래곤 이력까지 찍을 수 있겠다 볼륨이 크면은 장단이 있지 이런거 좋아하는사람은 볼륨이 클수록 좋아할 수 있죠 음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플러스 1 그리핀 플러스 1 그리핀 대체 뭐야 아 그리핀과 1레벨 군대의 이동력 뭔소린가 했네 폐왕 드래곤의 알 여기도 뭐 별 끌리는 템이 없구만 나뭇가지나 표창같은거 사용하라고 뭐해 여기 오 블랙 드래곤의 알 표창같이 생긴거 쓰라고 뭐야 그게 야 뭐야 뭐야 잠깐만 야 이게 무슨 시야 제발 에어어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 아고 저거 아고쯤하면 몇인분 나오죠? 나도 몰라 도마뱀은 좋은 단백질인데쓰 대..넘 밭에 많은데 참 아 걱정 안했대 걱정 안해야됩니다 우린 전혀 읍되지 않았습니다 아 아 우린 전혀 읍되지 않았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천천히 그냥 말려죽이면 됩니다 천천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쌍도트를 계속 유지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오 아 아 목포 설정 해갖고 아프다 아파 이 친구 이동력을 좀 깎어 아 충격 안 걸렸네 좀 걸어주고 으아악 으아악 책까지 오면 짱 나는데 실자 줄어드는 속도 봐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시우 한 번 목폐사점 마법필 있지 마셈 한 번 가깝고 이가 문젠데 충격 어차피 아기가 이제 얘 죽일텐데 1,2,3 얘를 못 때리니까 야만 얘를 죽일거군 연구숙사는 지금 4마리밖에 없어가지고 죽어도돼 아 뭐야 얘네들 막 서로 낳고있네 계속 아니 미친 무한동력이야? 알에서 낳은 놈이네 알을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용 딜남비아 한턴 되는데 오오 아기 길 막아버렸다 이거 아닌가? 1,2,아 더 오네 이러면 목폐설정 유지하면서 싸워야되는데 9,2,아 더 오네 1,2,4,아 더 오네 여기 함정 한번 봐야겠다 아 얘랑 용이랑 자리 바꿔야겠네 실수했네 이건 도마빈 공포 걸어야겠는데 아른 저런 쩌리들 나오면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런 쩌리에다가 나중에 공포 걸고 한자리를 내가 생으로 먹을 수 있잖아 공으로 아 왜 용을 죽여 아 목표 전장 끝났구나 터니 목표 전장 끝났구나 터니 목표 전장 끝났구나 터니 끝났네 다음 얘는 공포 걸고 얘가 활기를 치면 안되는데 충격거렸는데 다행히 문제는 여기 붙으면은 법상 아무것도 못해 한번 봐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